지금 이제 태국전을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잘 준비하고 있고요. 우리 홈에서 또 경기하고 있고.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또 우리 홈에서는 한 번도 경기를 치지 않았더라고요. 2세, 2, 3세, A 대표팀 모두 통틀어서 한 번도 치지 않았던 징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홈에서 또 태국전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더 잘 준비를 해서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